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입니다. 자, 여기서 기온은 이 지점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데요. 이 지점 과연 어딜까요? 정답! 정답! 자, 일단 정답 외친 거 너무 잘한 거예요. 5초, 5초. 이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. 잘 보고, 잘 보고, 잘 보고. 자! 5초, 5초. 5초, 5초. 2번! 2번! 지표면이 1.5m. 정답! 정답! 되게 빠르시네요. 이게 왜냐하면 땅에서부터 1.5m면 사람이 호흡하는 이 높이예요. 그래서 이 높이 1.5m를 기준으로 기온을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해바를 넘어갑니다. 5초. 5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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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